저희 2부 종목 상담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성웅 의사 그리고 하창한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기업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3부 톡은 40% 비중입니다. 40%? 1250원에. 아, 1250원이요, 시청자님.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지금 소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재건줄에서 들고 가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건 관련된 이슈 있을 때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앞으로의 전략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아, 올부정이 나왔습니다. 아, 이사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상부토권이 지금 952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재건 관련된 모멘텀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는 없는 걸까요, 이사님? 재건과 관련된 부분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어떤 테마는 시장이 당연히 만드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건설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토목공사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가 났어요. 한참 빠져 있다가 440원 정도 하다가 1200원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택해야 될 게 약간 노이즈가 생긴 거죠. 바로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노이즈가 생긴 거고 그 속에서 종목들이 오늘은 재건조가 동반해서 약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할 게 작은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추후에 그래도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쪽은 대형 인프라 이쪽이다 보니까요. 여기에서 저라면 대응을 할 게 교체 매매를 할 것 같아요. HD 현대 건설기계라든지 HD 현대 인프라 고 이쪽으로 조금 지금은 편하게 교체 매매를 하는 쪽으로 좀 무게를 둡니다. 왜냐하면 완전 개별주다 보니까요. 여기에서 지금 구간에서 오늘 저가에서 당장 반등이 못 나온다고 하면 좀 거래 없이도 밀릴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래량 없이 밀릴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한다. 오히려 재건쪽 테마보다는 건설 기계 쪽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한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기억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하나투어고요. 매수가가 5만 9,500원인데요. 네 제가 사전반이 떨어졌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조금 시간이 좋아져서 좀 올라간다면 제가 얼마 정도의 매도를 해야 될지 그걸 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신다고 하셨죠? 네 10%입니다. 아 매수가는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저기 5만 9,500원이요. 아 5만 9,500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아 예예 며칠 전에. 하자마자 떨어졌어요. 알겠습니다. 두 분과 앞으로 전략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입니다. 하창한 본부장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그래도 최근에 매수하셔서 매수가랑 현재가랑 큰 괴리는 없긴 한데 우리 시청자님 내년까지 갖고 가시면 좀 수익을 보실 수 있을까요? 좀 시계열을 넓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사실 이 회사가 본업이 뭔가 부족해서 빠진 게 아니라 어제 새벽에 있었던 밤에 있었던 그 일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제 여행에 대한 좀 주의 국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센티가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굉장히 좋죠. 기간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서 대부분이 연기금이 또 들어와주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도 최근에 좋으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연속성을 더 가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여기 매수하신 구간이 사실 돌파를 하는 걸 보고 나서 들어가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매수는 좀 성급하게 하신 게 맞고요. 다만 이제 눌림이 나오더라도 저는 뭐 추가적으로 시간을 두면은 다시 한번 재돌파하면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좀 그런 눌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라고 한다면 사실 비중 축소하신 다음에 밑에서 한 번 더 물량을 늘리시면은 당장에 손실은 생기시겠지만 주식수도 더 늘어나고 평단도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하는 작업을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나는 그런 거 못해라고 하시면은 지금 이게 비중이 10%라고 하셨으니까 아직 좀 룸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뭐 이제 120선이나 20선 이 사이로 떨어지게 된다면 이때 한번 비중을 늘려주신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비슷한 이제 원래 처음에 샀었던 거를 1차 매수거 오시면 절반 다시 산 것들 팔고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는 룸을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은 좀 마사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바닷건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63,000원에서 65,000원 정도까지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62,000원이 돌파되면서부터는 좀 분할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만약에 나는 뭐 평단도 더 추가 매수 안 할 거 그냥 가만히 둘 거다라고 하시면 62,000원부터 쭉 파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만약에 밑으로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까지 할 거다라고 하시면 여기 다시 샀었던 59,000원대 절반 정도 익절하고 나머지 62,000원에서 65,000원을 같이 파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지금 단계적으로 수급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나쁘지 않고 본업도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단계적으로 기술적인 부담감에 따른 차익은 나올 수 있으니 그건 염두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투어 자세한 전략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청자님 하나투어로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고 또 꼼꼼하게 냉철하게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샵 2034 문자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 되시는 종목명 매수과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문자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8953번님께서 M플러스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7150원에 100% 가지고 계세요. 앞으로의 대응이 궁금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M플러스. 사실 작년에는 굉장히 핫했었는데 요즘에 시장에서 이야기가 굉장히 잠잠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락당에서 3%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비중 100%가 좀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저는 매수는 잘하셨죠. 수익이 나고 있다 보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자사주 취득 관련해서 최근에 결정한 부분이 있어요. 전환사체 부분에 만기 전에 취득한 부분도 있고요. 자사주와 관련된 부분의 결정은 공시를 한 게 12월 3일부터 27일까지 13만 8천 주 정도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했어요. 12월 3일 기간을 이렇게 한번 보면 어제였죠. 어제 공시를 하고 주가가 8% 정도 떴었고 그리고 나서 오늘 또한 3% 정도 뜨면서 시장에서는 하나를 붙인 게 일제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GM의 2차전지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원래도 협업했었고 이걸 이제 지분에 대한 인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장비 주로서 하나 내용을 붙여놓기는 했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게 수직으로 수혜가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한계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거래 수반하면서 반등 나올 때 만약에 이 정도면 만 원 정도 간다. 뭐 그런 식의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때는 차익 실현을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되겠고 매수가를 보니까 어느 정도 타이밍은 알고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직접 물어보지 않으셔도 어느 정도 판단이 서 있을 거라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수익 나고 계신 만큼 수익 꼭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만 원 선에서는 한번 익절을 고려해보자 라는 의견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9814번님께서 두산 로보틱스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7만 5,900원에 비중 30% 가지고 계신데요. 이 부분은 하창훈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긴 하거든요. 로봇 관련된 모멘텀도 있긴 하겠지만 오늘 기관 투자자, 해외 기관 투자자 쪽에서도 두산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이분은 저번에 한번 했었던 분 같은데 도산 로보틱스를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십니다. 네. 평단이랑 제 기억이 아마 비슷한 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추가 매수를 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배구조 아까 말씀해주신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다 끝나는 노이즈가 끝나는 그 시점이 아마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서 제가 어떤 것들을 보여드렸냐면 로보로보나 이런 로보로보 이런 친구들이 움직였는데 도산 로보틱스는 굳건하게 안 움직인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거든요. 같은 얘기 또 드릴게요. 박스권 매매에서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단이 아직 이탈이 안 됐죠. 하단까지 다 오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추가 매수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상단으로 간 것도 아니니까 비중에 대한 조절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매수가가 75,900원니까 여기 상단이에요. 그래서 본전은 충분히 뭔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리겠죠. 왜냐하면 이때도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두 달 걸렸죠.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두 달 걸렸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또 몇 달 걸리기 최소 두 달은 봐야 되겠죠. 시간은 좀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박스권 하단 라인 부분에서 바로 여기서 무조건 다지 마시고 한 5만 8천원까지 보시면서 매수를 하는 거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이전과는 좀 다른 게 역별 상태로 좀 꽤 길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정도는 패드기를 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지지가 되고 다시 올라가는 거 보고 나서 일부분 비중 확대하는 건 나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주의에 너무 많은 비중을 태우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 좀 비추를 좀 드리고요. AI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로봇 산업도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시간은 조금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로봇 팔 같은 거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테슬라의 옵티머스처럼 이렇게 엄청 잘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박스권으로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비중을 태우시고 싶은 거 꾹꾹 참는 것도 매매할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꾹꾹 참으시다가 특정한 모멘텀이 트리거가 터지거나 아니면 지배구조 같은 노이즈가 명확하게 끝나거나 그다음에 로봇 쪽으로 확실히 수급이 들어올 때 그럴 때 태우시는 거는 나쁘지 않지만 지금 시점에서 30%나 갖고 있는데 굳이 평단을 낮춰서 나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돈을 태우시면 나중에 돈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일단 홀딩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고요. 뭔가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좀 마무리된다거나 아니면 로봇 관련 모멘텀이 다시 한 번 붙을 때 그때 추가하면서 고려해보자 라는 의견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삼성 SDI의 20%에 37만 2천 원입니다. 아, 37만 2천 원이요, 시청자님. 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아, 계속 갖고 가고 싶은데요. 네. 추가 매수를 해서 가져가야 되려는지 안 그러면 재산 금액까지 올려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그 셀 3사 중에서 삼성 SDI를 고르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시청자님? 아, 지인 추천으로 했는데요. 좀 좋은 주식으로 해갖고 샀는데 많이 빠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과 함께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하는지 그 부분 한 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핸말 들어주시죠. 오, 올중립이네요. 아, 이사님의 중립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삼성 SDI를 선택하셨는데 중립의 이유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사님? 우선은 실적으로 본다고 하면 밸류 매력은 있어요. 밸류 매력이라 하면 내년 실적 대비해서 가격 메리트는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시장의 고민은 그거 같아요. 2차전지 관련해서 과연 지금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는 안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배터리를 만들 때 단가에 대해서는 배터리 소재 업체, 세일 업체에게는 불리할 건 없는데요. 이게 과연 수요가 어떤 식으로 올라올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밸류 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지는 않는 거죠. 배터리 소재 업체는 시가총리 상위주들이 올라오는 만큼 그냥 반응하는 정도고 주가는 박스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배터리 셀 기업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 외에 거의 저가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응은 저라면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것만으로 사지는 않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를 유럽 쪽의 시장을 놓고 판매를 합니다. 그랬을 때 유럽 시장을 놓고 원통형 배터리가 많이 쓰일 때는 실적이 늘 수 있어요. 그게 뚜렷하게 보여질 때 그때 같은 경우에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4분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고요. 1분기도 물음표다 보니까 너무 급할 필요는 없음을 종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상황이 좀 바뀌면 제가 따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I 일단 홀딩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내년까지 조금 더 고려하고 그때 추가 매수 진행해보자 라는 의견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오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카카오게임즈인데요. 오래전에 4만 8천원에 4만 8천 3백원에 20% 아, 네. 샀거든요. 네. 근데 어느 선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아, 이제 뭐 손절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하고 계신 걸까요, 시청자님? 네? 손절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 뭐 지금 매수과까지 오겠어요. 그래, 그리고 어느 정도라도 회복이 되면 빠져나오고 싶은데요.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청자분 너무 지긋지긋하신가 봐요. 두 분과 함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아, 중립입니다. 하창훈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아, 뭐 카카오 게임즈에 우리 청자님 너무 오래전에 들어가셔서 의문이신 것 같아요. 청자님도 매수과까지 올까요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마이너스 60%가 넘죠. 그러면 100원이 400원이 된 거니까 원전이 되려면 150%가 올라야 됩니다. 네,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카카오 그룹이 이번에 이슈가 있을 때 좀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 좀 보여주시면요. 최근에 이제 바텀 피싱 흐름이 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이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솔루션 이 종목 하나만으로 만약에 솔루션을 드려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다른 계좌에다가 카카오 게임즈를 지금 삽니다. 사서 바텀 피싱을 하겠죠? 지금 여기 뚫리면은 한 그래도 2만, 한 500원까지는 뭔가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그냥 기술적으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구간이 그러면은 작고 소중하지만 한 6, 7%는 뭔가 될 수 있어요. 그만큼을 사셔가지고 여기서 꼭 파시고요. 욕심내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 수익금만큼을 카카오 게임즈를 까세요. 네, 비중을 줄이라는 소리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본주에 물 타서는 답이 아예 안 나옵니다. 네, 마이너스 60%니까 이것도 뭐 최소 10배는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건 답이 안 나오고요. 그런 식으로 조금 소거하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청자님들이 제가 이제 이 주에 매주 나와서 좀 쓴소리 많이 드리는데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플러스도 복리로 붙지만 마이너스도 복리로 붙어요. 내 계좌에는 마이너스 60%가 찍히겠지만 이거 본전 찾으려면 150%를 얻어야 됩니다. 내가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더 많은 2배, 3배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방치가 답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심해지시면 꼭 손절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해서 이 비중을 줄이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런 노력을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상담하는 사람도 되게 힘들고요. 가지고 계신 분 더 힘들겠죠. 그래서 좀 그런 작업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트레이딩을 난 정말 못한다 라고 하시면 그마저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지수 ETF를 사셔서 지금 시점에서 좀 가지고 계시다가 오르면 파시거나 아니면 뭐 배당주로 사셔가지고 배당 나오만큼 조금조금씩 소거를 하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좀 최소화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어쨌든 해당 종목만으로 답을 드리기에는 너무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정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다른 계좌를 하나 더 파서 한 7% 정도의 수익을 좀 챙겨보자. 그때 이후에 또 다시 한 번 또 연락 주시면 자세한 전략들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문자 상담도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 활짝 열려 있는데요. 4838번님께서 한국가스공사 가지고 계시다라고 연락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45,770원에 비중은 50% 가지고 계신데요. 대왕고래 관련주가 50%가 되었네요. 제발 꼭 꼭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대왕고래 관련주? 오늘 급락에 정말 어떻게 하나 대응 못 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이게 주식을 하신다고 하면 어떤 재료로 인해서 주식이 움직일 때요. 그 재료가 이제 반할 수 있을 때 그때는 대응을 해줬어야 되는데 어떻게든 대응을 했어야 돼요. 시가 대응을 하시거나 아니면 장 중반에 대응을 하시거나 했어야 됐고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극단적으로 보면 3만 원 이하까지도 밀릴 수가 있어요.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무마가 된다고 생각해보면요. 그랬을 때는 이제 본질 가치를 따지겠죠. 3만 원 그 이하에서는 본질 가치를 따졌을 때는 버텨볼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10%의 손실까지도 추가로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비중이 50%이기도 하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좀 걸려요. 다시 4만 5천 원까지 갈지도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10%를 버틸 수가 있으시면요. 10%가 버틸 수 있으시면 이미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가지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다음에는 이 종목이 그냥 가치로 움직인 게 아니라 어떤 재료로 움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일은 반대로 벌어졌고 그렇다 보니까 그때는 관리가 꼭 필요해요. 관리라고 하면 전략 매도 또는 부담 없을 정도로 매도 그런 게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일단은 들고 가보자 한 번 더 모멘텀 기대해보자 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으로 4545번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오스코텍을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3만 4천 8백 원에 비중은 20% 부여하고 계신데요. 너무 많이 빠졌는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지금이라도 손절을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요한영인보다 지금 더 많이 빠지고 있는데 오스코텍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손절까지 고려하시는데 왜 추가 매수 고민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손절을 하실 거면 진작에 하셨어야 됩니다. 글쎄요. 오스코텍 유한영행보다는 당연히 많이 빠져야죠. 이슈가 유한영행이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퍼센테이지나 이런 것들이 더 낮은 건 아마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최근 바이오가 다 고점대비한 40%는 빠졌어요. 얘도 지금 40%대 정도 빠졌죠. 44%. 그 다음에 알테오젠도 아마 아실 겁니다. 다들 고점대비했을 때 이 종목도 한 40% 정도가 빠졌었죠. 38%. 그 다음에 리각앤바이오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한 한 종목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바이오 전반이 38%에서 45% 사이로 다 빠졌어요. 그것도 명확한 이슈를 가지고 있고 뭔가 펀더의 변화가 나오면서 플러스 알파 요인을 받을 만한 종목구들이 빠졌거든요. 그렇게 친다고 한다면 일단 그 생각을 하셔야겠죠. 이 회사에 펀더가 훼손이 돼서 빠진 것이냐. 일단 이걸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대부분의 바이오, 신약기 기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로열티를 받는 기업들로 보시면 대부분 펀더의 훼손은 없습니다. 다만 센티와 코스닥 쪽에서 수급 이탈이 우리나라 시장 자체 수급 이탈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오른쪽에서 차익이 나오고 그 차익이 또 차익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들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매수를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봤을 때 차트적으로 조금 더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고려하는 시간이라면 이슈에 대한 상승이 다 끝난 이 가격대입니다. 19,000원대, 18,000원대 여기까지는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주가가 많이 눌렸지만 지금 물타기를 해도 어중간한 위치에서 하시면 안 되거든요. 하실 거면 여기서 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내려온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미 대응은 좀 많이 늦었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중장기 전 플레이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못하겠다 하면 끊는 게 맞죠. 하지만 나는 그런 거 자신 있다고 하시면 냉철하게 18,000원 전으로 왔을 때 한번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셔야 되고요. 그 안에서도 원래 상승했었던 펀더에 대한 훼손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만 전제가 된다고 한다면 이때 물타기를 하시면 평단이 많이 내려올 거고 그러면 3만 원대 초중반에서 한 번 정도는 좀 손실을 보더라도 손실폭을 많이 줄여서 결과적으로는 좀 승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노력이 꽤 많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이 저질러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당분간의 주가 추이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렉라자의 FDA 승인 모멘텀 받기 이전의 가격대에서 그때 추가 매수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가격 라인도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문자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1797번님께서 이오테크닉스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16만 7천 원에 비중은 8% 가지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꼭 도와주세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사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오테크닉스 어제까지만 해도 외국인 수급이 참 좋았는데 오늘 돌아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좀 야속하기만 해요. 앞으로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이게 장비 기업이에요. 장비 기업인데 이 기업이 실적은 잘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림은 어찌 보면 장밋빛인데 실적은 계속 안 좋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돼야지 이 기업이 좋아지냐라고 하면 이 본딩 구조가 지금은 HBM3란, 12단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게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걸로 넘어갔을 때는 그때는 구멍을 뚫을 때 이게 원래는 우리가 펀치를 쓴다고 하면 종이 구멍을 뚫을 때 펀치를 쓴다고 하면 면이 100%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뚫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진행된다고 하면 이 테크닉스의 장비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가능성을 열고 하이브리드 본딩 넘어갈 때 장비주가 반응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 시기상조잖아요.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주들도 썩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여유가 있다고 하면 들고 갈 수는 있고요. 한 10만 원대 이하 이 정도의 주가 하락이 나타난다고 하면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좀 열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10만 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뒷번호 4961번님께서 핑거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15,200원의 비중 30% 가지고 계신데요. 우리 시청자님이 2년 동안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하창원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래도 최근에 뭔가 좀 거래량도 실리고 급등락을 계속 오고 가고 있는데 이럴 땐 어떤 전략을 취해봐야 될까요? 2년 동안 비중이 높으시니까 대응을 안 하신 거겠죠? 한 번만 대응을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보유해야죠. STO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지금이라도 물을 탈까 이 부분에서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사진 안 왔을 거예요. 평단이. 그러면 이전에 한 번 STO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급등할 때 후발로 쫓아가셔서 아마 물리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사실 거의 3분의 1 토막 났었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을 그 정도로 장기 보유하실 거면 꽤 이게 이제 살 수 있었던 기회도 있었고 2년 전에 2년 동안 갖고 계셨으니까 이미 평단위도 한 번 오셨을 거네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정확하게 본전 이상으로 온다라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10% 이내에서 손절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정리하시기보다는 일단 어차피 2년 동안 묻어두셨으니까 조금 더 시간을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가는 초입 부분이고 추세가 확실히 좀 중장기도 돌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볼 수 있는 룸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에 너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장기 보유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핑거 일단은 들고 가보자 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으로 7853분님께서 두산애너빌리티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2만 2천원에 30% 가지고 계신데요. 살려주세요. 오늘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두산애너빌리티는 오늘 좀 강한 거래랑 동반한 하락이 나왔는데 두 분께 의견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이사님의 중립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벌써 정권이 교체되는 거를 지금 이미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립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여기에서 주가 반등은 아주 빠르지는 않을 수 있어요. 다만 그런데 제 기준에서는 19,000원 이하에서는 매수를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추가 매수도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한 번 충분히 이 정도 가격에서는 사볼 수 있다는 거죠. 사업에 대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전 관련된 부분이에요. 소형 모듈 원전. 이 부분은 유스케일 파워 투주가 진행되면 주기기 파트를 두산애너빌리티가 맡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다음에 원전 외에도 터빈이라는 걸 전기 터빈이죠. 이걸 국산화를 최초로 했어요. 그 매출이 올해는 발생하지 않다가 내년에 이제 발생을 하는 구조거든요. 실적이 나오는 구조인 거죠.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시간외를 제외하면 12조까지 밀렸어요. 만약에 이 종목이 10% 정도 주가가 더 빠진다고 하면 그때는 세게 사봐도 되거든요. 30% 비중을 50% 이상 한 번 늘려보는 거죠. 다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지금 전국이 안개가 꺾였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10% 빠질 때는 사봐야죠. 충분히 사볼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홀딩의 의견과 함께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간적으로는 좀 필요하겠으나 10% 하락이 나올 경우에 그때는 오히려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하창원 본부장님의 의견도 궁금해요. 아무래도 원전 정책 같은 경우에 이번 정부의 거의 최대 주력 정책이었기 때문에 피해를 좀 피해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래도 좀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이제 단기 변동성을 못 견딘다고 하시면 비슷한 궤도입니다. 단기 변동성을 못 버티겠다고 한다면 오늘 시초에 사실 정리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다들 알고 있었잖아요. 어제 그 빅 이벤트는 사실 아무도 모를 해야 모를 수가 없어요. 주식 하시는 분들 다들 아실 거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겠거니도 당연히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결이 다 된 것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단기 보유를 안 하실 거면 시초부터 던져 써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홀딩을 지금까지 하고 계신 것은 원전에 대한 미래를 좀 보시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센티적으로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정책에 대한 이런 반전의 의미로 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너지예요. 에너지 굉장히 중요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이죠. 초과 변압기도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지금 다른 쪽에서는 이제 효율성이 떨어지는데도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을 정도로 전력이 부족한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GPT 사용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에너지가 감당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부분에서 정치 색깔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도 이제 앞에서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추가적으로 주가가 급락을 하면 저는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 관련된 이야기 비단 우리나마 이야기만 아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소형 SMR 관련주들 급등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하락할 경우에는 추가 매수해보자 라는 의견도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촬영기자1호